오수빈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수빈님은요. 제16회 전주대사승노들이 가열경경창 장원을 수상했고요. 오랫동안 국어활동을 해오다가 은평문화원에서 요즘 핫한 숟가락 난타로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숟가락 난타 수강생인 공당이녀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수빈님과 공당이녀들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나라 밝은 나라 밑에 매긴 너를 동달아 청월에 뜨는 저 달은 새 입망을 주는 달을 2월에 뜨는 저 달은 홍동주를 뻗는 달 3월에 뜨는 달은 청녀가 숨을 배우는 달을 3월에 뜨는 달은 성장공이 탈색한다 5월에 뜨는 저 달은 성장공이 탈색한다 5월에 뜨는 저 달은 성장공이 탈색한다 6월에 뜨는 저 달은 성장공이 탈색한다 6월에 뜨는 달은 성장공이 탈색한다 성장공이 탈색한다 달아나라 밝은 나라 이태백이 너를 덧나라 10월에 뜨는 저달은 공명 박차를 부르는 나를 10월에 뜨는 저달은 공명 박차를 부르는 나를 10월에 뜨는 나를 공기밭중을 벗는 나를 10월에 뜨는 나를 민끄리워뜨는 나를 민끄리워뜨는 나를 민끄리워뜨는 나를 10월에 뜨는 나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도 너무 예뻐요 자 우리 숟가락 났다 재밌죠? 제가 은평 문화운에서 숟가락 났다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앞전에 우리 성민 친구는 아주 어리죠? 네 여기서 제일로 여기가 84세까지 있어 자 84세 한 분 손 들어보세요 84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 우승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가야금을 안하고 숟가락 났다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은 여러분 뿐이고 고우주뿐이고 공평군민뿐이고 그래서 뿐이고를 할거니까 뿐이고 할 때는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슈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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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인도 다른 부엌에는 이래여가고 온 나를 마주하고 가고 빛바람 불면 당신 뿐이고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아직 돈 없어도 당신 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여기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여기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인도 다른 부엌에는 이래여가고 온 나를 마주하고 가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내가 붙잡고 가고 가고 다 같이 돈 없어도 당신 뿐이고 못 많아도 당신 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 뿐이다 해!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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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asta 우아 보이시다 봉 IRA ourse n